안녕하세요. 연우리 영어입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표현법을 하나 알아보는 건데, be of는 have의 뜻이라는 걸 여러 번 배웠죠? 그 다음에 be of,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 형용사다 그런데, the opinion, 이건 추상명사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. 켠의 의견은 일반 명사죠. 이게 추상명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연관된 형용사도 없어요. 자,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. I never understood her preoccupation. Hilarity, 유전이죠. air, 후손이라 그럴 때, 여기 i, r이죠. 합치면 air죠. h는 발음이 안 되고, 후손이나 마찬가지죠. 물려받는 거. 그러니까 유전이죠. 유전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. somewhere i had received, 어딘가에서 i have received impression, 단같은 인상을 받아들였다. the fine folks, 훌륭한 사람들은 people who did the best,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. with the sense they had, 그들이 가진 상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. but, 하지만, and, Alexander, Alexander라고 보통 옮기지만 발음은 Alexander일 거예요. Alexander, Alexander 아줌마는 고모죠. 저는 고모예요. 이모, 고모 다 되는데 고모예요. was of,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뭘까, 이거. be of죠. of, opinion. 견해를 가지고 있다. 근데 그건 뒤에 대절이 나오는 거죠. of, leap는 간접적으로 표현됐을 때 the, the longer a family. 한 집안이 had been squatting, 쪼그리고 앉아서 a patch of land, 땅덩어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the finer it was죠. 그 땅은 더, 아주, 더 미세해진다. 아, 더 좋아진다. 더 미세해진다. 뭐 그런 거죠. 땅이 고와진다 그런 뜻이겠죠. 에이 들어갈 땅은 오브가 되겠지요. 어, 그리고 내려가보죠. 내려가보면, 어, 발음은 제가 또 틀리겠죠. 히레더티가 아니고 허랄티가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. 히레더티 아니고 허랄티. 참, 젊었을 때 잘못 배우면 발음이라는 게 평생 고쳐지질 않아요. 다음에 또 제가 히레더티라고 또 할지도 모르겠는데 허랄티, 뭐 히나 허나 큰 차이는 없지만 유전, 유전형질, 물려받은 거예요. 요거는 라틴어로 헤레스 또는 헤레드인데 이게 H-E-R 영어로는 에어라 그러죠. H는 무금이 되고요. 에어, 에어하고 같은 뜻인 거죠. 그래서 에어로는 H 무금이 다시 적어놨어요. 에, 근데 어블리클리, 어블리클리는 비스듬히, 부정하게, 간접적으로 이런 뜻인데 어블리클, 슬랜팅하다 이 뜻인데 어부가 역으로 뭐, 그런 뜻인데 이크는 어은 불명이래요. 자, B 오브 디 오피니언은 그가 그 자리에 커라도 짤려놓은 거죠. 안성맞춤, 짤려놓은 것 같이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다. 이런 거죠. 여기서 디 오피니언은 보통명사로 쓰이고 있고 앞에 정관사도 붙어있어요. 당연히 오브 플라스 추상명사, 이퀄 효용사 이거 배우지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더군다나 효용사도 없어요. 오피니언에이티드는 고집스러운 독단적인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죠. 오브는 재료 내지 연관성을 나타내고 따라서 B 오브는 프로바이드, 제공하다 또는 have, 가지다 같은 같은 경우 we have the opinion, 이런 표현인데 이 we have the opinion 보다는 폼락의 we are of the opinion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